이 두 개만 파는 전문 중고 서적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참 일본 사람들이 기록에 대한 의식이나 이런 것이 다 각별하구나 이런 감독을 받고 왔습니다 재작년에 2년 전에 갔더니 목적은 이윤 추구에 있거든요 우리가 그 정치 분야에 있어서도 정당의 목적이 뭐 민생복리라든가 국립인복 이런 걸로 하는 것은 저희 이제 제가 대행사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총괄적으로 일자면 사사변산을 처음부터 뭐 문제 관제 자유적이라든가 이미지 자유적이라든가 말씀만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계신 그 자료에는 지필의 과정에서는 사사작가가 그 다음에 모로코의 카사블랑카 목욕관에서도 그 제재 업종에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한국 제재에서 인쇄용지를 만들고 있고요 인쇄용지 말고 지금 시중에 그 일반 용지 말고 고급스러운 뭐 일반 용지 사사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워낙 홍보 전문가들이시고 사사에 관한 전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